지금부터 산악특공 동계올림픽 시상식을 거연하겠습니다. 상장 5지역대 부상으로 4번을 포상할 중 4장이 되겠습니다. 우승의 주역들은 통돼지 바비큐와 대리석 삼겹살이 기다리는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특공연들 화이팅! 화이팅! 삼겹살 화이팅! 화이팅! 와우 돼지 베이비? 족발인데? 족발인데? 아우 족발이?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우와! 우와! 맛있다. 아... 아... 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식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쌈 싸서 손님들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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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세월이 변했다. 하하하! 지금 이병이 그만큼 1년 차이가 무서워. 요즘 신세대 이병들은 전혀 그런 거. 지금도 계속 지껏 먹어. 하하하! 하하하! 이 소리 들으면서 먹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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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공의 용사들이 서로 먹여주며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전후해를 쌓아가는 사이.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